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요 박선생 괜찮습니다 에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람을 원주까지 운전하라 그러기도 그렇고 말이야 아 여보세요? 아 이선생? 으흐흐흐 몸이 좀 어떤가 해서 아 예 그냥 뭐 누워있습니다 문병이라도 가야 되는데 말이야 문병은요 괜찮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이 아픈가 봐요 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정직한지 아이고 너무 정직한 이 선생 때문에 내가 혈압이 터질라 그래 박선생 미안하지만 혼자 가도 되죠? 예? 아니 내가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이 교감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죽음을 했는지 내가 직접 가서 감사의 표시라도 좀 해야겠어 네 실례합니다 아 누구세요? 아 저 이민영 선생 어머니 되시나? 네 그런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전 풍파고등학교 교감입니다 아휴 그러세요? 아휴 웬일로 네 실례지만 이 선생 좀 보려고 아휴 지금 집에 없는데요 네 역시 형 좀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까요? 아휴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차 좀 드세요 아휴 네 아휴 근데 우리 민영이가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 잘하죠 어찌나 성실한지 별명이 성실한 이 선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성실상 표창 달라고 이사장님한테 건의할 참입니다 예 네 정말이요? 아이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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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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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가 짭니다 소금을 넣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가 미쳤네 미쳤네 아휴 뭐 괜찮습니다 아휴 몸에 소금기도 좀 보충할 겸 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 짠 커피 하하 특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아주 좋네요 뭐 네? 정말요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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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영이가 계속 전화를 안 받네요 지루하시죠? 아 지루하긴요 뭐 지루할 게 뭐 있습니까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제가 바쁜 이 선생 기다리는 게 당연하죠 뭐 아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영이를 정말 아껴주시나봐요 아휴 아이고 심심하시죠 바둑이 나빵 드시죠 바둑이요? 네 네 화장실 좀 아 예 아니 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아 아 예 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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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좀 해 본 겁니다 하하하하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아 그렇게 이기고 싶으셨으면 한숨 불러달라고 그러시지 몰래 그래 아유 아 precisamente 아 한숨 불러주시겠습니까 까요? 아유 아유 이렇게 고맙게참 그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야 참 승부역 대단하십니다 내기인데 물러서라도 이기려고 그러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선생이 아버님을 아주 꼭 닮았구만요 그 녀석이 절 닮아서 순부근성이 좀 있습니다 어 민호야 왜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삼촌 교감선생님 오셨는데 빨리 집으로 오는 게 좋겠어 교감선생님이 왜 오셔? 삼촌 만나러 오셨다는데 어? 우리 집 식구들이 지금 교감선생의 어법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 뭔 상황인지 알겠다 야 내가 지금 바로 들어갈게 어 끊어 아유 손님이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장을 보는 건데 아유 반찬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지수성찬인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많이 드세요 그럼 저 사방님을 굉장히 이뻐하신다면서요 사방님이 학교에서 그렇게 일을 잘 하시나요? 예 오죽 잘하면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? 어찌나 성실하고 정직한지요 이야 그래요? 예 어찌나 성실하고 정직한지 이번에 내가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아주 아 참 아버님 저 한약협회 공무원 받으셨죠? 응 그래 받았어 먼저 드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선생이 형님 되시는 분이 잘 드시게 생겼는데 먼저 드셔야죠 아 제가 원래 좀 잘 먹습니다 그럼 저녁 드시고 다둥 한 판 더 드시죠 아 또 한숨 물려달라고 그러실 바엔 차라리 약간 더 좀 깔고 드시죠 왜 아 끓여주시면 좋죠 그럼 수육점 깔고 내게 한 판 더 할까요? 한 판에 만 원짜리로 저 커피 타는데 미리 타놓을까요? 디저트로 그래라 교감 선생님은 커피에 소금 타시는 거 좋아하니까 소금 할 수 있으면 다 돼요 커피에 소금을 넣어드세요? 어우 특이하시네 아이고 교감 선생님 아니 어떻게 저희 집을 다 이야 이 선생 정말 정신력 하나는 끝내주네요 그게 저기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리고 말이에요 가족 되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야 정말이지 예? 누가 이 선생 식구들 아니랄까 봐서 예 아주 굿 굿 굿 굿 굿 굿이에요 우리가 대접해서 넌 오늘 점수 더 딴 거 맞지? 어? 베란다에서 보니까 우리 얘기하면서 막 굿 굿 굿 굿 하면 여섯 번을 하던데 아하하하 맞잖아 얘 잘됐다 얘 아하하하 오 이게 정말 둘이 그 말 막 노발놈다 이혁 애들은 뭐 하는 짓이야 이혁 아니 학생을 데리고 놀음을 해요? 엄마 쟤 네 말 학생이야 아 왜 이래 진짜? 뭐 뭐 뭐 내가 갈고 있어 내가 가 우 아 아 거침없이 하이킥 우 아 아 우 아 아 우 아 아